의성 공항 신도시 예정지역이 국토부의 첫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사람과 물류 모두 첨단 기술로 이동할 수 있는 공항 일체형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인데요. 경산북도는 나아가 의성을 국가시범 스마트 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공항에 내려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을 호출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버스가 승객 앞에 섭니다. 비행기에 실어뒀던 짐은 자율주행차가 승객이 있는 도심 숙소까지 자동으로 운반합니다. 2030년 대구 경북 신공항 계양과 함께 조성될 의성 공항 신도시의 미래 모습입니다. 이러한 첨단 공항 교통 체계를 갖춘 의성 공항 신도시 구축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10월에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된 첫 공모사업으로 의성 공항 신도시가 전국 최초의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선정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국비 3억 5천만 원이 지원돼 의성에 항공 물류단지와 하물터미널, 공항 신도시를 물 흐르듯 연결하는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규제와 상관없이 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기술을 상용화하는 연구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공항과 그 배후 도시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줄이면서 배후 도시 내 체류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항 가려고 또 IC 들어가서 공항까지 갈 필요도 없고 배후 신도시에만 도착하면 거기에서부터는 사실상 하나의 공항 공간이기 때문에 배후 신도시에서 놀거나 경제활동해도 되고 경상북도는 추가로 의성 공항 신도시를 국가시범 스마트 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특수복적 법인을 설립해 개발 시기를 앞당기면서 동시에 설계 단계부터 인공지능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등 첨단 도시기술을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2030년 개항까지 앞으로 7년, 소멸 위험에 직면했던 의성군이 신공항 관문 역할을 통해 위기 극복의 단초를 찾게 될지 지역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